생각보다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 뭐냐면 겨울철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한다 이거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화석연료가 뭔지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혹시 우리 친구 석탄 본 적 있어? 없지요 석탄 본 적 없잖아 연탄은 본 적 있어? 연탄은 본 적 있네 어디서 연탄 불고기집에서? 그렇잖아 연탄 불고기집에서 볼 거 아니야 석탄 너희들 본 적 거의 없을 거야 그치? 연탄 그치? 그리고 너희들이 원유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건 TV로만 봤겠지 봤어도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들이 뭘 포함하냐면 이게 석탄 연탄은 석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화석연료야 얘네들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왜 겨울철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냐? 난방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는 아마 집에 연탄 떼는 사람은 없을 건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연탄을 뗐었어요 실제로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중앙난방식 근데 그게 당연히 얘들아 전부 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전기 사용하고 다 똑같거든? 저희 집은 전기난로 쓰는데요? 화석연료 안 쓰는데 이러면 안 돼 전기 어디서 생산해 얘들아? 발전소에서 생산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비율이 되게 높아 화력발전소는 이런 애들 쓰는 거야 얘들아 어차피 그러니까 난방을 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게 왜 하냐? 이거 봐봐 그래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이게 계절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철이 되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여름철이 내려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석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더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알았죠?